누군가에 붙어있는데 뭐 반납하는거였어요? 어 아직 안나왔어요. 차 시동 안걸려있어요 지금 안나와있어 아직 아니 우리 혜리차이 좀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혜리가 소원으로 갔다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내 금주 메리캠 어어 어어 그러면은 여기에 싹 다 해주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김혜리 김혜리 나왔어? 김혜리 근데 소인이 선물이야 아이 감사합니다 야 김혜리 야 김혜리 너 차에 짐 가 너 차에 짐을 싣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봐요 아 아니 팬들이 내가 해드리는 친구가 모르나? 그런 거 알면 좀 말해줄게 아 사람들이 박소영씨를 찾습니다 저요? 어 여기있어 네? 다들 찾으시잖아요 굉장히 여덟 잘가요 세이언니는요? 그러니까요 아 너무 잘 타야 되는 거 아니야? 응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어울릴 것 같아 갖고왔어요 주는 거예요? 아 아 아 반납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대로 써진 거 맞아요? 예 저것도 준비한 머릿속인가? 머리통 맞는다 감사합니다 어?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너무 빨리 왔어 감été 부담스러웠어 나 앞에 타야 되나? 운전석이요? 네 네 완전히 그럼 너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언니랑 너랑 나봤는데 너가 요즘 중인수로 난 기사가 맞아 조수석에 한 명도 타야죠 늦게 내리는 사람이 앞에 타야지 뒤에 타야지 아까 빨리 내리는 내가 뒤에 타야 맞지 아니지 왜냐면 늦게 내리는 사람이 앞에 있어야지 안녕 이렇게 하면 보이는데 그만 예